often 어린은 종종 자주 주목 목격하는 건다 목격합니다 death 이라는 것은 sister brother parents or children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얘네가 is 첫번째 동사죠 is particularly good at 되겠습니다 능숙하는거죠 be good at ing죠 ing 하는데 능숙한거죠 보여주는거죠 보여주는거죠 empathy 되겠습니다 공감같은것을 보여주는거죠 그리고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네가지 하는데 능숙합니다 공감 보여주는거죠 그리고 extremely 대단히 honest 정직하고 그리고 extremely 매우 공정한거죠 또는 뭐하죠 보여준다 a great deal of much의 뜻입니다 많은 integrity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don't mention 언급하는거죠 언급하지 않아요 what is observing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것 우리가 보는것 이게 v1 2 2 3 4 가 되겠죠 업적은 고다 우리가 보는것을 out loud 되겠습니다 크게 또 뭐 소리네요 언급하진 않아요 이렇게 가족의 장점 v1 2 3 4 를 보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크게 됐죠 you may have noticed may have noticed 되겠습니다 목격했 었을 수도 있다 과거의 주축이죠 했었을 수도 있다 되지 라는것을 you children 되겠습니다 너의 i 가 c 너무 하얘해 보이는거죠 이렇게 far 는 비교적 강조해 주는거 훨씬 더 comfort적으로 편안해 보이는거죠 with be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뭐와 함께 그죠 being 비꼬게 되는것이죠 비꼬게 되기야 비꼬는 또는 i 인설팅 모욕하는거네요 그죠 원어나라도 서로 이런것을 이런것을 봤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이가 비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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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그것에 더 편안해 하는 것을 볼수도 있다 그것을 본다 그것을 이것이죠 giving compliments giving 주어입니다 주는거죠 이것은 compliments 칭찬이죠 칭찬을 주는것죠 칭찬한다는것이 종종 feels 아이고 feels가 동사죠 종종 느끼게 한다 더 어색하게 느끼게 하는거죠 뭐보다는 offering 하는것 보다는 영역을 제공하는거죠 건설적인 비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이 어색한 어색하게 칭찬하기입니다 지금 칭찬하기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종종 however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when we share the good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거죠 나눌 때 the good 되겠습니다 좋은것이죠 여기서는 v1 2 3 4 이거 해당되는 것들이겠죠 이런거 나눕니다 나눕니다 we see 우리가 보는 그죠 관계대문사죠 우리가 보는 좋은것을 나눌 때 우리는 let our children 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나 부모님들이 알게 할 수 있어요 대리아를 우리가 인식 인정 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어요 뭐를 그들의 장점을 강점이라고 강점을 이렇게 이렇게 좋은것을 나누면 나누면 서로의 장점을 알 수 있게 되는거죠 인식 인식 하게 된다는 인정 또한 by a acknowledging 인정 함으로써 하다 인정함으로써 that er 우리는 다른 strengths 장점을 가져와 누구에게 가족 단위 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배우죠 from one another 서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work as a team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그리고 work 일할 수 있습니다 as 로써 팀으로써 이렇게 장점을 인정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배우고 팀으로써 일할 수 있게 되는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